거의 다 끝나는데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지 이는 죽기의 는을 이는 죽기의 는을 assencriber 정우기원 정우기원 했다 펑글런드가 정인이 졌고 스페인이 이겼어 당연한거지 너희들이 우승할 자격이 있는 새끼들이네 이 새끼들아 잘진거야 이 새끼야 정우기원을 해줬다 아싸 좋았어 이겼으면 위아드 챔피언이나 벨레몬이었으면 또 헤이 쥬드 쥬드 벨레몬이니까 그 음악을 틀었을텐데 지구 날까 조용하지 준우승도 존나 럭키다 졌다 이 새끼들아 당연한거야 이 새끼들아 아쉬울것도 없어 결승간것도 운이야 이 새끼들아 자 이제 끝나서 들어간다 나는 돈 걸어서 100파운드를 땄어 스페인이 우승하는거야 당연히 걸었지 컴온 스페인 좋았어 17만 5천원에서 18만원정도 땄다 자격도 안되는 새끼들이 이기고 좋아하는 골을 못봐 자격이 되면 우승하라 응원하겠는데 그런적이 없어 뻥그런 이 새끼들은 스페인이 우승이다 뻥그런도 준우승도 감지덕지야 이 새끼들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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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